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랑하는 딸 2002년 오빠를 따라 미국을 간다 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멋진 신랑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말 여러분의 삶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삶을 가는 길 너무 긴장하게 들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삶을 무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온을 제니냐고 오는 것은 그녀의 삶을 하신 것을 선아전하는 것입니다 선아전하자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우리의 일을 함께 모아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에 이 중에서의 파cifical 도시입니다. since fall of 2009 you have been more than my big sorority sister you have been an incredible friend you are immensely loving and caring always putting your family and friends first you have a genuine smile that lights up the room and a contagious laugh you're always there to share a laugh 혹은 저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혹시, Roland and Sayy, 이미 이미 한 번 앞두고 한 번에 앞두고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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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실천으로 부 ją 하다 η 아름다운 사랑과 사랑의 환경을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랑과 사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과 사랑을 만드시는군요. 그리고 너의 기회는 아름다워지는 answer. 여러분이 흥미를 가면 당신이 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흥미를 mica인 웃음을 겪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절 그 경어를 낼 때인데 내가 오늘이 생기고 싶었습니다. I've never seen human and love hơn except for me Rolled I wish you can prove me wrong by being the most trustworthy guy there is for her 부모로서 오늘은 최고의 기쁜 날이다 사랑하는 딸 준보미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 팬들은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면 설명하기에 복잡해진데 만나기 전에 항상 조용히 살아왔어 항상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히 읽는 걸 좋았는데 그런데 같이 하고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 두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해 모든 것을. 3년이 넘어갔을 때 당신과 함께해 주셨으면 모든 시즌, 모든 하루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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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평생 함께해. 사랑해,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